안녕하세요. 혼자 노는 남자 혼남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혼남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포켓몬스터 캐릭터인 꼬북이 접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종이나라 브랜드에서 나온 포켓몬스터 접귀놀이 색종이 안에 파일이 색종이가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다이소에서 구매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판매하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다음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여유있게 클릭하시라고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모든 준비가 되셨으면 종이접기 시작해보시죠. 우선 제가 가리킨 내 실선을 이용해서 안쪽 방향으로 영상과 같이 접어주세요. 요 며칠 올리려고 하는 포켓몬스터 종이접기가 상당히 쉬워서 금방 올릴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올리게 됐네요. 사실 오늘 올리는 것도 시간을 쪼개서 올리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이 실선 부분도 안쪽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벌써 여기까지만 과도 꼬기 접귀가 완성됐어요.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 영상은 쉽다는 이야기죠. 다음은 내 꼭 지점이 영상과 같이 실선을 따라 안쪽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양옆골 부분에 남아있는 실선을 따라 이번에도 안쪽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여기까지 잘 접으셨다면 오늘의 꼬부기 접귀가 완성됐어요. 영상을 보며 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한 컷 한 컷 사진으로도 만드는 법을 소개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종이 접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노는 남자 혼남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저와 같은 종이 접귀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접고 싶던 종이 접귀 소재가 있다면 댓글 혹은 관련 주소를 달아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에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혼자 노는 남자 혼남이었습니다.